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1만 명을 넘어 1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 거의 12만 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8천 명가량 늘어난 11만 9,922명으로 집계돼 1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주 대비 1.2배가량 중가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켄타우루스 변이 확진자는 오늘도 5명이 추가돼 누적으로 14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어제보다 소폭 늘어 각각 284명, 그리고 26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그러면 언제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견해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어제 자신의 SNS 글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유행 규모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4분의 1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6차 대유행의 사실상 거의 막바지다. 이런 식의 글을 쓴 셈인데 누적 확진자의 규모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제 국민 5명 중 2명꼴로 확진이 된 셈인데요.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반 만의 일입니다. 이제 그동안 확진자 추이를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을 그리고 10개월 정도 후인 지난 2월 초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3월 초에 500만 명을 넘은 뒤 2주 뒤에 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후반기에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뉴욕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이틀 후인 현지시간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뉴욕주에 이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뉴욕에서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약 1,500건가량이었고 캘리포니아주는 800건가량, 일리노이주는 500건가량 발생했습니다. 인도, 페루, 그리고 스페인 등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는 좀 전파 소식이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